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총 총 총 총 총 총 줘 나 총이 안나와 샷번하나 나왔다 찹찹찹 안 놈 asc u 꺼움 꺼져 이피 여기 뭐 철탑에 한 놈이 있는데 꺼져요 병실아 한 마디씩 하고 갔네 뭐라고요? 아 애 받아 뭐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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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개새끼 뭐 이러고 다 어린 애들이겠죠 자들 살아남읍시다 나 근데 지금 두명 죽였는데 두명 다 바로 사망인데 저 집안에 짱박혀 있을래요 저는 안되겠어요 아니 파밍하셔야죠 아니 이미 파밍 많이 했어요 이쪽이 삼가방 내리자마자 모든게 다 구비가 되있어요 우아지 두대 쟨 되있어요 나가고싶은데 나가고싶은데 삼동에 한 마리 더 있어 아우 오지게 안 맞네 루키님 뒤에 뒤에 철탑 쪽 철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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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어 오케이 하긴 응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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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빤스런 오지네 아 헤드 씨바 나 살려줘 살려줘 안돼 야 살려줘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아 헐 아이씨 아니 아흐흐흐흐 이 새끼 바깥에 있었어 아아 한놈 더 있었네 뛰어가다가 뛰셨네 아아 레닷만 있었었네 아 계속 2킬 까짓 밖에 못해 한 놈 남았네 이동에 있을꺼에요 아 올라갔다 네 봤어 나 죽인 새끼인가 아니 나 죽인 나 죽인 애도 살아있는거 아니에요? 제가 죽였나? 아 제가 죽인거 같아 아 봤을거 같은데 이거 안들켰으려나 싸운다 싸운다 어 싸운다 아 1층에 있는건 봤는데 어 바이티형 죽인 애가 살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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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아 아 아 아 아 아